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허 참 이렇게 여러분들 그 성향이 극단적인지 1980년대 제가 1987년에 학위를 맞추고 들어왔으니까 1980년대 말이면 거의 동구 유럽 사회주의의 이런 문제점이 다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임종석이니 송영길이 이런 사람들이 미제국주의 타도를 외쳤거든요. 여러분 북한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다 몰락했는데 그걸 변형해 가지고 김씨 왕조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극단적인 뭡니까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중국의 성리학이라는 걸 수입해 가지고 중국에서는 이런 성리학에 실용성을 가미한 양명학 같은 것이 다 여러분들 꽃을 피우고 송나라 시절에는 양반들도 다 상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보편화됐는데 성리학을 도입해가 극단적인 뭡니까 그런 성리학 학문 체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노동단체들도 극단적으로 뭡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것 지금 보면 오죽해서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아홉 번이나 부정선거를 이제 열 번째 부정선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정말 그 조선 사람들의 피해는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극단적인 것 같아요.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파괴가 돼 가지고 그냥 초근 목피할 때까지 나라를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만일에 장기 집권을 하는 경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는가 미래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뭐를 공유했는가 하니까 이상민 의원이란 이 조응천 의원처럼 민주당 내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비명계가 실식할 것 같다. 숨을 못 쉴 것 같다. 공상당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걸 왜 보는가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장기 집권을 선거를 장악해가 장기 집권에 성공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게 될 것을 예상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 거거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축을 행성하는 민주노총 내부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사의 흐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떻게 친북적인 성향으로 나라를 몰고 갈지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부 사람들밖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내부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정호희 씨입니다. 59세니까 1964년생이니까 송영길 씨가 1963년생인가 2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다 이 운동권 출신이고 연대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전 민주노총의 대변인이 민주당은 민주당의 하청 용력을 맡는 그런 단체가 민주노총이다. 한 몸으로 보면 되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민주당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민주노총이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바로 5개월만 지나게 되면 2023년 총선에 사전투표일 부풀리기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95% 이상은 되는 거죠.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나라가. 그래서 제가 민주당을 여러분 연구하고 민주노총을 이렇게 연구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권력을 장악해가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선거법 개정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이 축이 돼가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겠죠. 민주노총의 대변인을 지냈고 그다음에 노동운동을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배움이 있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만 하면 이분이 이 새로운 선택 금 전 의원 이거를 이제 사무총장을 맡았기 때문에 노동운동을 한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회고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나의 노동운동 실패기와 새로운 선택. 1980년대 후반 많은 대학생과 대학 출신들이 노동현장에 투신했다. 수많은 조직이 있었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혁명가를 자처하면 이 혁명가를 자처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죠. 조국통일과 노동해방 조국통일과 노동해방입니다. 이 조국통일과 노동해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여러분들 한 70여 명 정도 된다는 586 운동권 정치인들 다 공유하는 그런 이념적 토대일 겁니다. 사실 그만큼 정파적 갈등은 뿌리 깊고 오래갔다. 조국통일과 노동해방을 위해 분투했다. 자기 삶을 그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1990년을 전후에서 학출들은 쓸물처럼 노동현장에서 빠져나갔다.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가 몰락하자 사상이념적 지향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남았다. 이때 많은 동지들이 고시학원으로 학원 강사로 취업전선으로 이동할 때 나는 지게차 기사 전기사로 남았다. 나는 어쨌든 nl개혁이었고 특별한 지침을 지도부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노동현장에 남겨진 것일 수도 있다. 내가 나의 운동이 실패했다고 생각한 계기는 통진당 사태였다. 통진당 부정선거 사례가 아주 큰 사례였지 않습니까. 내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문제들과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 난폭함에 기가 질렸다. 한동안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으나 자주하는 거리감은 주체 사상을 맹신하고 1990년대에 이런 짓을 한 겁니다. 21세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북한의 형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못하던 거대한 공동체. 그들이 지금도 운동판을 장악하고 자지우지하고 있다. 노동운동을 하지만 노동보다는 친북통일을 우선한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분의 소위 정호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한 주체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남조선 선관위 선거를 다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5개월 후에 2023년 총선에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와 유령사전투표자수 확보해 가지고 여러분들 권력을 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조국통일과 노동해방 그리고 친북통일 이겁니다. 이렇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주류들이 다 여러분들 친북하고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당신들은 이렇게 만든 나라를 그냥 그렇게 넘길 수가 있냐 이렇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친북통일을 판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선거를 다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감 선거마다 그렇게 부정선거를 한 것이고 2023년도 4월 5일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뭡니까 그냥 묵사발로 만들 정도로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 조작값 35%라는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민주노총 출신이자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천창수 좌파 교육감 후보를 낙선자에서 당선자로 바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이제 미래 권력이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조국통일과 노동해방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실상은 둘 다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이다. 나는 여전히 노동운동가 노동운동가들을 존중하지만 통진상 사태 이후에 나의 운동은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투쟁이 수단이 아니라 목표가 되어버린 다른 흐름은 나와는 맞지도 않고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민주노총을 떠났다. 그렇게 나의 노동운동은 실패했음을 고백한다. 생각이 깊은 그런 노동운동을 하신 분이네요. 숨을 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조국통일과 여러분들 노동해방을 위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분은 그렇게 정호희 씨는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었던 사람인 겁니다. 조국 사태는 또 다른 충격이고 상처했다. 우리 편은 무조건 옳다는 흑백진백 논리가 우리 사이를 지배하고 있다는 충격을 받았고 내가 학창시절과 노동운동의 생각하고 실전했던 너무나 다른 일련의 흐름은 큰 상처를 입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을 내세우든 결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진영정치에 자장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기본적으로 뭡니까 민주노총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한 몸통이라는 겁니다. 한 몸통이 선거까지 여러분들 지배를 하게 된 겁니다. 보통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선거를 도독질화 생각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통진상사 때 봤던 것처럼 좌익들이 갖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란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수단과 도구는 다 합리화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도 여러분들 합리화할 수 있고 대법관들도 다 여러분들 뭡니까 자기 편을 삼아 가지고 모두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한응의 이름 양심의 가책을 그 사람들은 선거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정권 탈출을 위해서 모든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지만 그 사람들은 눈 하나 깜빡 안 할 겁니다. 그래 선거를 훔쳤데 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누구도 훔쳐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민주노총 등이 윤석열 퇴진투쟁을 전개한다고 한다. 국힘 계열 정권대는 어김없이 퇴진투쟁 구조가 등장하고 민주당 계열 정권대는 침묵이 등장한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의 민노총 용력 입법이다. 노란 봉투법. 민주당이 하청 계열화되었고 민주노총이 용력 투쟁을 하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용력 투쟁을 하고 민주당은 민주노총을 위해서 용력 입법하는 겁니다. 완전히 해먹는 겁니다. 나라가 이런 망하든 국민들이 뭡니까 길거리 헤매든 간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해제볼라 해제볼라뿐만 아니고 그 저 뭐죠 가자지구의 여러분들 그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죽어나든 아무 관심 똑같은 겁니다. 민주노총과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2023년 총선을 완전히 뭡니까 압승을 하게 되고 2027년 대선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정권을 탈재하게 되면 그다음에 수십 년 수백 년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제가 너무나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외치는 것이고 이런 방송 오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기회가 그렇게 기회라는 것이 자주 안 오지 않습니까 기회라는 것이 아주 드물게 오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다음에 기회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해찬 씨가 30년 좌파 장기 집권 50년 좌파 장기 집권은 그래도 상당히 뭐죠 축소한 것 같습니다. 조선이 500년 갔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이 지금 100년 가까이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이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반항 못합니다. 이제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반항이란 그 자체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왜 반항을 해가 뭡니까 내가 피해를 치르냐 지금 보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지만 저처럼 여러분들 나이가 조금 있는 세대들이 이름 외치고 나이가 저보다 좀 많은 세대들이 외치지만 40대 50대는 일체의 이름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이 제도화되면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월은 흐르고 저도 70대가 되고 지금 70대분들은 80대가 되고 나면 그냥 나나가 그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저와 같은 주장을 누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40대 50대 대학에 있는 분들이 해줘야 되잖아 아무도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 총선으로 끝나는 겁니다. 저는 저항을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 세대도 아무도 나서지 않지 않습니다. 저 세대도 거의 안 나서지 않거든요. 그냥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몇 사람 남은 겁니다.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여러분들 규명하기 위해서 외치는 사람들이 이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냥 그래서 아주 어둡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호희 씨가 쓴 인터넷에 올린 자신의 노동운동에서 걸어온 삶은 민주노총과 민주당을 이해하는 더블당이 오는 거죠. 민주당 자체의 민주가 없으니까 민주노총 안에 민주가 없는 겁니다. 아주 폭압적이고 아주 위선적이고 아주 교조적이고 딱 한 문장을 표현하게 되면 권력을 탈취하게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도 합법으로 만들 수 있고 합법은 더더욱 합법이고 불법을 합법으로 아무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도덕질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권력을 지게 되면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주노총이 국가를 어디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것인지는 지금 여기에 정호희 씨가 민주노총 대변인에 이야기한 것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그게 꼭 당해 가지고 비명소리가 들릴 때가 돼야 정신을 차리냐 이야기죠. 이 정도 이야기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여러분들 막기 위해서 낳아야 되지 않느냐. 당신이나 이러면서 앞서 가지고 그냥 죽어라 이런 이야기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